자 오늘 신앙방파제에 나와봤습니다. 바람이 좀 붑니다. 바람이 부는데 지낚시하라. 지낚시 오랜만에 하는 지낚시. 남성동 낚시라든지 정신이나 뭐라든지 망상만 빼놓고 다 낚아보겠습니다. 지낚시 오랜만에 하는데 잘 들지 모르겠습니다. 열심히 한번 낚시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자 새우끼고 새우등끼기 캐스팅 끝났습니다. 자 밑밥을 던져주고 체미가 내려갈때까지 기다리면 내려가서 얼마 안되서 반드시 오기야되고 내려가라. 내려가라. 쏙 내려가라. 내려갈때 됐는데 내려갔다. 왔다. 왔다. 오오. 힘쓴다. 이거. 오우 쳐박는다. 처방한다. 이야 씨. 올라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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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구나. 성진이를 잡든. 고등어를 잡든. 헛소리 하지마 인마. 감성농을 잡던 함수하고 오겠습니다. 오랜만에 한 낚시라 기대가 큽니다. 던져놓고 밑밥을 좀 던지고 밑밥을 투척하고 가볍게 두 주걱 정도 세 주걱 정도 세 주걱 정도 던져주고 기다려보겠습니다. ㅎㅎ 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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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gén 1600 와 이것도 전기 이야 이것도 사이즈 좋다 이야 돈 노면 단 돈 노면이다 오늘 뭐 전갱이 파티 하겠는데 자 또한 소갈로 왔습니다 와끄라 전갱이 사이즈 좋은 슈퍼 전갱입니다 자 큰 놈 한 번 보러 봐라 간만에 지나가니까 재미있네 느낌의 곧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자 내려가라 내려가라 뭐가 문제야 또 올 뻔했다 올 뻔했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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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쓴다 힘쓴다 아우 찐다 이야 푹 쳐박네 이거 깜짝이는 날고 정갱이 정갱이 수퍼 정갱이 정갱이가 이정도 사이즈므만 어느 고기 부럽지 않는 고기입니다 이정도 사이즈므만 정갱이 이정도면 다른 어떤 고기보다 낫습니다 캐스팅 쯔 내려가는거 한번 보십쇼 이제 쯔 내려가는거 자 수퍼 정갱이가 나올지 깜새기가 나올지 오늘 이 낚시 이 낚시 매력에 푹 빠졌어 자 아 입질이 고도 아이쿠 우와 세다 이거 뭐야 쭉 잡은 고등어 심지는데 오이씨 고등어가 이거 뭐야 이만 고등어 같아 아 크다 이것도 정갱이 다 크다 다 좋다 다 좋아 아 정갱인데 아 정갱이네 아 정갱이네 슈퍼 정갱이네 아 물로 옵니다 자 빠져서 합니다 정갱이 파티 이야 뜬방 오늘도 신앙만 뜬방에 정갱이 파티합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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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셔가고 정신이 잡으십시오 고통에 잡으러 왔다가 아 야 저기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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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 소신 전유동 해도 되구요 안건 반유동하면 4 5m 정도 하면 고등어도 지나가는거 같은데 아 고등어 모르겠어요 왶자 왔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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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다 낚시 재미있다 자 슈퍼쟁쟁이 올라옵니다 그게 설마 육질이 끝이야? 왔구나 왔다 왔다 타이밍 중요하잖아 챙길 타이밍을 맞춰야 돼 그렇어 그렇어 어우 차고 간다 우와 갑자기 힘쓰라 쿡쿡 쳐봤는데 알로노노 자 또한소 올라옵니다 자 왔구나 슈퍼쟁쟁이 사이즈 사이즈 좋습니다 내 얼굴만 하다 응만해 채팅 자 패킹하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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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구나 바로 오구나 윗바 한번 던질세도 없다 왔구나 장쟁이 또 옵니다 장쟁이가 올라옵니다 잡을때까지 잡을때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옆에 못 잡은분들 좀 놀아드리고 잡을때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잡을때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옆에 못 잡은분들 좀 놀아드리고 자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자 그냥 끝 받습니다 받으실 때 잘라 끝 오늘의 전갱이 조각, 전갱이 타작 조각 전갱이 타작 조각 좀 나눠드리고 남은 것 남은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뭐? 장난 아니다 이거 한번 봐라 이거 사이즈 한번 봐라 이거 아, 죽은 거 놔두고 주소 일로 이거 정직이 가져가고 사는 거